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늦었어요 지금 은행이 없어가지고 여기 그래서 지금 멀리 갔다 오느라고 좀 찾기 힘드시죠? 네 좀 그렇더라고 죄송합니다 아니요 저도 방금 와가지고 아 그러세요? 네 근데 키가 진짜 크네요 네 좀 커요 제가 나중에 모델 하셔도 되겠다 아저씨도 멋있으세요 감사합니다 날 편하게 하세요 천천히 그럴게요 이름이 주연이라고 했나? 주영이요 아 주영이 고등학교 2학년 네 18살이에요 좋다 저 혹시 담배 피우고 있었는데 좀 마저 펴도 될까요? 어 펴 아 좀 싫어하실까봐 싫어하시는 분 왜 싫어해 담배를?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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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아 아